서형아 이 있는 양에서 이걸 밀어 넣고 이걸 넣은 다음에 이걸 하는거 하는건가요? 그렇죠 이제다가 다시 넣은 다음에 다시 넣으시다가 저것 좀 더 기다려야하는데 이게 먼저 들어가거든요 손 보이시죠? 원치고 들어가요 이렇게 이건 기운 긴데 차장 빨리 한다고 하면 리얼타임으로 길다 이것뿌로 시켜야겠는데 그냥 이렇게 가야겠다 이걸 밀어넣는 게 보기 좋은데 어디야 할 거야? 여기가 이게 있어요 이걸 아까 피아노를 넣는 게 좋은데 그것까지 하면 치아가 너무 많이 걸려요 이것까지 껴야 돼요 그동선이 마음에 드시면 이게 들어가 있어야 돼요 아니야 아니야 너무 이거 늦고도 깨면 너무 그러니까 그러니까 들어가 있고 이것만 껴야 돼요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이런 상태에서 이것만 껴야 돼요 그래야 시간이 많을 거 같아요 아 이게 어떻게 나올까? 이렇게만 쟘의 칠투에서는 이렇게 1단 말이에요 또 어떻게 쓰세요? 이렇게 된 거야? 외모 언젠가 놀라살러 가슴 놔 아 끈아 안아? 끈아 안는 수가 있고요 아직 멀은 척 하긴 해요 수건 달라고 그랬거든요 되는 거야? 수건으로 닦으려고요 얘는 가만히 있고 얘는 있고 제가 안을까요? 얘는 있고 제가 안을 네 또 언제 왔어요? 이제 되는 거야? 내가 뭐 언제는 연락하고 오셨나 이러면 될 것 같아요 나 이거 뒤에 거 한번 뒤에 때 먼저 볼래? 어색하자니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색하자니 또 언제 왔어요? 연락도 없이 이제 되는 거야? 내가 뭐 언제는 연락하고 왔었나? 멋있다 됐다 같은데? 어이 끌어안는 거 끌어 안 했다? 끌어진다 여기 어색해 남자끼리 앉는 거 나 되게 싫어하구나 여보세요? 형 그냥 보는 거 안 안고 다시 멋있하게 아까 아까 지금 리허설 때 약간 외면하게 잘 앉는다 그냥 오케이 오 그런 표정이 상반대 어깨 넓어 어깨 넓어 어색하지 않겠 디테일